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이번 강의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베이크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블렌더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너무 기니까 짧게 AO라고 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 AO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은 꽤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베이크한 AO 맵을 활용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일단 AO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위키백과에서 보면 AO는 한 장면의 각 점이 앰비언트 라이팅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쉐이딩 및 렌더링 기법이다. 이를테면 튜브의 안쪽은 노출된 외부 표면보다 더 어두움으로 튜브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면과 면이 맞닿는 모서리 같은 공간에 음영을 줘서 입체감을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 너머에서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은 일반적으로 모서리 부분에는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모서리 쪽은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런 걸 AO라고 보면 돼요. 그럼 AO를 왜 쓰느냐? 일반적인 라이팅으로 그림자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씬 세팅을 하거나 렌더링을 할 때 많이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기 기본 캐릭터가 있고 AO가 있고 AO가 들어간 최종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본과 최종을 비교해보면 퀄리티가 확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AO는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서페에서 AO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고 텍스처셋 세팅스에서 베이크 메쉬 웹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세팅해주고 베이크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베이크가 완료되면 B 버튼을 눌러서 어떤 식으로 AO가 베이크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렌더로 AO 맵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파일 익스포트 텍스처스에서 아웃풋 템플릿을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아웃풋 맵스를 세팅하는 방법은 기존에 올렸던 블렌더와 서버스턴스 페인터 워크플릿에서 워크플로우 파트2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AO는 그레이 채널에 믹스드 AO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 후에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렌더에서 기본 메타리얼을 만든 후 텍스처들을 연결해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슈프트 T입니다. 텍스처들을 연결해주겠습니다. 잘 나오죠? 이제 AO를 가져와서 연결해줄건데 쉐이더 노드를 잘 보면 AO가 연결되는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AO는 베이스 컬러 쪽에 연결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닌 믹스 RGB 노드를 만들어서 연결해줘야 합니다. 근데 색깔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블렌딩 모드를 믹스가 아닌 멀티플라이로 바꿔줘야 합니다. FAC 값이 0에 가까울수록 AO 맵이 연하게 보이고 1에 가까울수록 진하게 보입니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모서리 부분이랑 여기 손잡이 부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컬러 램프 노드를 추가해서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만 봐도 두 개가 좀 많이 다르죠? 블렌더에서 AO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베이크한 AO는 이렇게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베이크한 AO 맵을 블렌더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